동충주 산업단지에 있는 DNA모터스 에이렌탈 앤 서비스 공장에 왔어요. 이번에 창원에서 이동을 해서 이번에 동충주 쪽으로 새롭게 공장을 옮겼어요. 완전히 옮긴 거고 이제 정리가 좀 제대로 된 것 같아요. 아직 생산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정리해 있는데 공장 규모는 상당하네요. 좌우로는 한 150m 정도고 앞뒤로는 한 250m 정도 된다고 하네요. 정비 시설도 갖춰 놓고 있는 것 같아요. 서울에서 한 100km 정도 되는 이렇게 산업단지 위치에 있어서 기존의 창원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.